헤이, 얼굴 누구요? 네 네 얼굴 축하요 그래서 애는 어떤 소리 날까요? 헤에 헤에 데 데 데 데 데 뭐래요? 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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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중요한건 에이와이도 에이와이는 에 에 그렇지 에이 데 데 데 데 데 데 데 데 이 이가 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? 뭐래요?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어디 가야 되는데? 학원이라고 스테인리스 몇 시까지 가는 건데? 원래 3시까지 뭐냐? 아 근데 제가 요기하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뭐라고요?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어? 어느 로매언니? 승민이는? 어 마지막에 안 한 게 되게 많네?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AI야 아 알까? AI는 무슨 소리 되고 있다? 그렇죠 AI도 A 고려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스테인리스마 스테인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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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얘네 뭘까요? 세 캐 캐 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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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얘는 뭘까요? 얘는 무슨 소리내지? 얘는 어 합치니까 Painful Okay, 어쨌든 여기까지 다 냈어.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도? Pain 그다음에 합치니까 Full 다 합치니까 Painful Painful Okay, 얘는 뭘까요? Bra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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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지금 디코딩은 되게 잘하고 있어 Braid 쓰기 연습 인코딩을 조금 한번 볼까 Braid 얘는 뭘까요? A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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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Braid Airsh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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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볼까요? 에어볼까요? 그거 다 했던 보라니까 글래스카드 보고 공부하고 쓰든지 하라고 여태까지 식탁 위에가 지금 2호째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또 어떻게 해? 아, 3호째구나 음? Dom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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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건 뭐가 되고 있지? Main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Domain Okay, 얘는 뭐가 될까? Sa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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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L 소리를 조금만 더 주시면 될까? L은 항상 뭐? L 다 합쳐서 Sale Sale 오, 발음 좋아합니다 Sale Sale Okay, 얘는 뭐가 될까요? 에 에 에스 에 에 특히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но 에 el 에 에 link 에 되는 ed 에 여기서부터 하면 에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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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진이형 뭐라고 에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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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르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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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르르 르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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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도 하고요 이거 뭐야 아까 저거는 뭐예요 이거 뜻이 뭐냐고 남아있다 르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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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가 될까요 해 해 해 이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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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s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하이웨이 하이웨이 오케이 얘가 하이야 하이웨이 고정도라는 뜻이 하이웨이 그러면 GH는 E랑 똑같은거에요? E하고는 좀 달라 GH는 숨소리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소리 안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? 좀 이따가 B에 IGH 한번 나올거야 한 20몇초쯤 나올게요 하이웨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 얘는 와우 그렇지 레이드 베리굿 됐고 계속 하도록 하세요